자 일단 과거에 우리 대주님의 선생님 같은 경우가 제가 성함을 얘기할 수 없어서 좀 존칭을 이렇게 쓰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인이 들어선 건 내가 못살아서 들어선 게 아니야 오늘 점을 보는 게 조금 이제 시국 때문에 좀 힘든 건 있어도 그동안에 내가 반성을 하면서 살고 왔고 그리고 또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가 옛날로 따지면 우리 쪽으로 따지면 내가 미쳤었어요 우리도 신 끼가 있고 조상들이 많이 조상이 끼가 있고 가물이라고 표현을 해 그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안 그러면 내가 이 사고 아니면 저 사고 아니면 목숨 그래서 본인이 정말 어떤 꿈을 꾼 게 아니라 이제 10년 전이든 몇 년 전이든 그 전이든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에 내가 도박을 했다는 것에 내가 미쳐갖고 내 정신이 아니고 나도 왜 그랬는지 솔직히 따지면 뭐 한 방울 벌어보겠다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그것도 있지만 안 할 사람이 그러고 살아온 게 우리가 이대로 얘기하는 신의 기운이 없잖아 있어나서 그게 잠시 눈에 뭐가 씌이면 본인도 본인이 죽을 짓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고 내가 가정까지 다 파괴하면서 지난 날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 지금 사는 것도 더 사죄를 하고 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죄의 값을 갚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번쩍 들이고 차리고 나니까 내 가엾은 자식 그리고 내 모습 내 인간의 존재성이 내가 이렇게 나라는 질이 그것밖에 안 됐었나 나를 보게 된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를 보면서도 그거를 못 멈추거든 도박은 근데 이 집안에서도 따지고 보면 지금 본인처럼은 하지는 않았지만 한량들이 많았어요 이 집안의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 이 작게 작게 왜 옛날 어르신들은 끝나고 고수업도 치고 뭐 이렇게도 이렇게도 하고 술도 드시고 막 이런 끼들이 뭉쳤던 게 본인한테 앞에 이렇게 가려버려서 본인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는데 44살 지금부터 10년이라 했지만 본인이 44살 사사훈이라고 합니다 죽을 살자 두 개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온 모든 것들이 환란이 되어버렸던 거야 우리 태준님아 그런 끼를 39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44살이 되면서 그렇게 더 뒤집어졌던 거고 이제 자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는 중요치 않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옛날에 내가 그렇게 모여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맞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남한테 해야 되지 않고 내가 다시 그러지 않고 뭐 이상한 또 뭐 주세계 밟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나라는 사람이 또 자식을 지키려고 정신도 차린 것도 맞아요 맞거든 그리고 또 상대들한테 그래도 고객이란 표현을 할게 내가 어쨌든 간에 내 고객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어떤 유혹 또 다시 어떤 환란 끼미미네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본인도 많은 것을 잃고 다시 새 출발해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업의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 그래서 이제 과거야 이제 앞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갖고 다 닿고 싶지는 않은데 끼리는 남아있어요 그게 여운이 깔려 있어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오늘날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홀리고 뭐에 씌였다는 표현을 할게 그럴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온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시고 뭐 억지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또 호기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은 그건 아니고 직업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내가 사업을 차리고 다른 직업을 가고 그거는 안 돼요 본인 같은 경우도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도 내가 기술직 내가 전문직으로 해서 기술을 배워서 내가 재주를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못하고 오다 보니 솔직히 청년 때는 대준님아 청년 때는 돈을 모아보지도 못 듣고 돈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 그냥 열심히 그죠 근데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정말 악착하지 모아서 먹고 살만 해요 사실 뭐 남들처럼 엄청나게 떼부져가야 된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고요 근데 그 정도의 근데 복이 있는 양반이에요 근데 돈이 한순간에 날라가지는 그 자기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파괴살이 있어요 파괴를 해버려 그러니 그건 어쩔 수 없죠 4주 8차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왜 원진살 예를 들어서 영맛살 동진살 뭐 파괴살 7살 6개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파괴를 해버려 안 그러면 몸으로 다치든 그러니 지금까지는 몸은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사지육신은 아직까지는 팔다리 다 그래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넘어가면 그때는 본인이 목숨값이에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유혹에 빠지면 안 돼 근데 남아있다고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내가 4주 8초의 사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돈을 한번 또 이렇게 움직이려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나 이런 걸 안 주려고 노력하고 대신 저를 좀 제 바운더리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아놓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같은 보험 영업을 하되 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나을지 지금 회사에 있는 게 나을지 요것도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있으세요 옮기는 게요? 올해는 그냥 계시라고 아 예예예 올해는 지금 계셔야지 움직여도 본인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인데 올해는 그냥 계세요 이동 없어요 아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같은 보험 영업이지만 회사를 다른 회사로 후반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는 그거는 들어와요 이동 이직은 들어와요 그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걸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두구만 안 해두구만이요 그럼 저는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지금 편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자리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데 가서 싸우고 새로운 데 가서 또 그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잖아 고객들 갈아 태워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렇죠 어우 그것까지나요 저는 사실은 2년 3년 전에 한번 옮기려고 하다가 제 고객님들을 다시 이렇게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은 걸 안 했거든요 그 이유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인을 바라볼 적에 돈 벌겠다 싶으면 여기도 적었다 저기도 적었다 근데 그래도 본인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내 고객들이 피해를 봅니다 본인이 여기를 자리를 지키라는 건 사람을 지키세요 의리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무리 영업이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가면 본인한테 분명히 그 애군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안 옮기시는 게 본인한테 내년에 이동에 운세는 들었다 그래도 들었다 그래도 그게 해두구만 안 해두구만인데 거기서 안 하면 내 고객을 또 내가 건드리고 나라는 사람이 실축입니다 이미지 여태까지 그래도 10년도가 꼭 앞만 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관리하면서 그리고 처음부터 잘된 건 아니라 노력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있는 곳에서 이탈 저탈하지 마시고 있는 고객도 지켜가면서 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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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걸로 만들어주면서 그렇게만 가시면 그래도 본인이 여태까지 해운권에서 아수라증이 되고 한순간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집안에 어쨌든 간에 이 묘를 건드린 게 있어요 그 몇 년 뒤인지 모르지만 그 작은 어머니하고 둘째 큰어머니하고 큰아버지가 시골에 묘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촌형이죠 그게 자기 집 근처로 해서 낙골당으로 옮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바람이 우리가 이렇게 그런 바람 영향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그런 바람에 영향이 못할 바람이 본인한테도 다는 아니에요 조금씩 스며들어서 잘못하면 내가 갖고 있던 끼가 이거랑 합수가 되는 날에는 본인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고객들이 이렇고 내가 영업이 안 되고 내가 있는 금절이 뭔가 답답하게 만들어져서 나를 혼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몇 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본인한테 이상이 느끼지 말라고 그러니까 해가 되지 말라고 내가 갖고 있는 끼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어린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성실히 강하게 사시는 거지 않습니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만 이대로만 사람의 귀함을 좀 아시고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덕입니다 그것도 구제 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그 묘탈이랑 내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내가 끼 그런 살들을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제거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만 제거하시면 별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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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그거는 왜 그런 걸 해놔야 내 자식한테도 어떤 영향이 내려가지가 그리고 내 자식도 나 같은 팔자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번 건강에 신호가 온 적이 있었나요 어떤 것 내가 뭐 사지육시는 멀쩡하지만 왜냐면 거의 뭔지 모르게 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일단 눈 왼쪽 눈 눈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토피가 워낙 좀 심해서 그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요즘 좀 이빨이 상황이 좀 안 좋은 거 그 정도 그거는 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신경 쓰고 스트레스 쓰고 말하다 보니까 사람이 솔직히 기운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속에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왜 여쭤봤냐면 내가 잘못하면 장애를 입을 뻔했는데 잘못하면 사고가 아니라 눈도 마찬가지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그것이 더 화가 됐으며 뭐 수술을 했든 시술을 했든 잘못됐더라면 내가 잠시 잠깐 불편한 장애 이렇게 보여지는 막 이런 장애가 아니라 사고를 나갖고 내가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신의 바람이었다는 거야 예 뭐 특별히 증명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눈도 뭐 뭐도 조금 조금 안 좋은 것도 이게 영향이 있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에 그러니 그런 거 정도까지 치료받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더 잘 그러니까 재발 뭐 이제 더 크게 나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년 시절이라 내 후년 시절에 조금 건강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잠 주무실 걸 주무시고요 아 예 요즘 좀 새벽이 좀 주무시고 잠 주무실 걸 주무시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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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마음의 심신이 안정이 나는 그래 안정한데 내 기운이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자꾸 불면증 자꾸 깨다 자꾸 자다 깨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불안한 것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동은 없으시고요 2년 줄에서요 네 네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네 2년 줄에서 다시 장가가진 못해요 네 그건 뭐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포기했잖아요 네 그냥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이성이 됐던 동성이 됐던 그냥 좀 이렇게 주위에 좀 사람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뭘 잘못을 했는지 어떤지 사실 뭐 거의 10년 동안 뭐 그런 1년에 한 명 두 명 좀 좋은 분이 있긴 했는데 옛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20대나 뭐 때처럼 주위에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거 뭐 그냥 제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지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질문을 딱 세 개를 했고 왔는데 세 번째 질문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뭐 때문에 들어오셨는지는 인부당이 먼저 얘기를 했고 또 뭐 때문에 들어오셨는지는 알고 근데 이제 가슴 아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간에 내 하소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오른쪽 왼쪽 좌우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안 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고객도 만나다 보면 사람으로 지쳐요 그들이 내 친구고 그들이 내 애인이고 그래서 뭔 일이 있고 생일날이고 오히려 더 챙겨주다 보면 그게 본인한테 인 덕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생긴 본인한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뭐해주고 다 좋은데 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예 그게 좀 그래서 그냥 뭐 좀 힘든 면이 가끔 가다는 생각이 나는데 뭐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의 인연 그걸 만들라고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진짜 인복 인덕이 없나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처해서 내가 대신 대처해서 이러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년 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내 사람 그게 여자가 됐든 하다못해 뭐 형이 됐든 선배님이 됐든 그렇게 나한테 편들고 역성 들어주고 내 하수연을 하고 둘이서 이렇게 너 죽마 후처럼 소주 한잔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가끔 야 나 죽으면 너 사람 뭐 장례식장에 올 사람은 있니 이 말씀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꼭 물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인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잘 사셨으니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걱정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어머니도 두 분이 80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도 이제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불편한 것도 좀 계시고 제 첫 번째 질문인 사실은 부모님하고 제 딸 엄청나게 잘은 아니지만 제가 잘 보필할 수 있고 제 딸 키울 수 있을까 제가 그럴 요 앞에서도 그 얘기 했거든요 나한테 복이 열 개가 있으면 그거 다 줘도 좋으니까 다 줘도 좋으니까 내가 다 참을 수 있으니까 줬으면 좋겠다 그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어 그리고 이 한마디 들으세요 죄인 아닙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늦추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삭였던 세월 모였던 세월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으셨기에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 살아보자 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끼를 누르고 본인의 본인의 잘못을 누르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세요 그 기억도 충분히 아이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사셨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잘 사셨다고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서 네 일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일은 떨어지진 않을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성실한 솔직함이 아마 본인의 고객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말떡도 있어요 말도 잘하세요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갖고 요즘은 힘든 시국이니까 좀 내 고객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거기서 또 영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운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야 뭐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연세가 드시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상문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누가 당장 돌아가시니 그건 아니에요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딸 충분히 내가 학업 가르칠 수 있고요 뭐 본인의 빈자리 때문에 내 자식이길 잘못하면은 내가 못 키울 뻔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도 끝까지 내가 자식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에 대한 그 복은 그 아이의 심성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괜찮아요 어 그 뭐 밝아요 어 밝고 버릇이 없어 그거를 이제 하도 뭐가 없고 뭐 이러고 아빠가 다 해주고 싶고 말인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나이의 사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보다 엄청 빨리 오는 성장기가 와요 그 세상에 어떤 거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아니다 저건 이렇다 너무 감싸는 것도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앉혀서 설명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건 이렇다 좋은 건 좋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조금 그렇게 아이를 좀 키워하다 보면 두 분녀가 등지고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그거면 됐죠 그죠 그리고 흉악한 사람 만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아이가 똘망자에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강합니다 어 그래서 어쩔 때는 오우 저게 전화의 가치가 않아 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조금 감싸시면 아빠의 마음도 알 거고 엄마의 빈자리도 그가 커가면서 이탈 저탈 잡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압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들어오는 그 역량의 주력 내력은 분명히 있어 놓은지라 본인이 조금만 예방 비방에서 본인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방 비방 정도까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또 그 아까 그 묘 부분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묘탈이라고 해서 묘탈을 거둔 거예요 잠깐만 용사장 울지 마요 아니요 모르겠네 아이고 마음 약해지게 갑자기 아니 그게 가장 나는 이 눈물이 아 너무 값지다 그냥 그냥 저는 죄를 줬기 때문에 이걸 죄인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으면 다 줬으면 좋겠어요 다 못 먹어요 부모가 예 그래 다 내 탓인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보자 이제 다음은